단장님. 돌아오셨다면서요. 왜 그런 겁니까?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. 아버지가 된 사람이 책임질 가족이 한 명이 더 늘어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2년 동안 가족 품을 떠나 있는 겁니까? 미국도 아니고 여기에는 아내 친정도 있고 저희 가족도 있고 단장님 덕분에 받게 되는 연봉도 있잖아요. 그럼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? 가족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? 단장님. 저희 가족 모두 단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 아내도 허락했습니다. 단장님. 제가 동의한 거예요. 꼭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. 저희 집 보물이에요. 한번 안 와보실래요? 네. 아멘 저는 아이를 안지 못합니다 이쁘네요 그럼 한 번 안아주세요 왜 서운하려고 그러네 이쁘네요 저 같은 사람이 아이를 안아도 되겠습니까? 이쁘네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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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어..